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밤을 꼬박 다 세우셨는데 오전 2시 개표가 8시 시작됐으니까 개표가 한참 진행 중인 시점에 강서구의 3계동의 사전투표 득표수 여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확인하고 이게 조작이 됐구나 예상한 대로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마침 오전 2시 조금 전에 종로구 최재형 후보가 출마했던 종로구의 관내 사전투표가 모두 다 개표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4월 10일 총선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나라의 공식적인 행사에 대해서 나이가 좀 있고 배움이 있는 사람 입에서 개표가 진행된 지 한 6시간 만에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무슨 맹예훼손에도 걸릴 수가 있는 것이고 허위사실 직시 혐의에도 걸릴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탄탄한 그런 정거물이 없으면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방송을 진행하고 오전 5시에 광진구 사례가 입수가 돼 가지고 그 경우도 관내 사전투표에 대한 개표가 완료됐기 때문에 광진구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려면 공병호 tv를 방문하셔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본 아주 새벽에 급박한 상황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은 완결판입니다. 지금 방송은 주요 격전지의 총선 조작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받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받게 될 이 내용이 전국에서 일어났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서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했는데 새로운 일은 아니고 2014년 사전투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에 10여 차례의 모든 공직선거에서 있었던 선관위 주도 부정선거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 선관위가 주도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 사이의 격차만큼 위조투표지 유령투표지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에 더해주고 그리고 투표함이 지역선관이 산하에 있는 4박 5일 사이에 필요한 만큼의 위조된 실물투표지를 투입한 그 경우가 10년 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을 선관위 사람들이 4월 10일 총선에서 단행을 한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슬 보게 되면 오만 불통의 윤민심이 심판했다. 남은 3년 국정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다 못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결과는 선관위가 만들어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결과를 만든 겁니다. 나라의 정신이 살아있으면 나라가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전산조작과 지역선관위 중심으로 실물 위조투표지에 투입한 그 자들은 1960년도 3위로 부정선거 때 내무장관 최인규처럼 그렇게 단두되었어야 될 정도의 사안인 겁니다. 10년간 계속된 그 사람들의 소위 덕표수 조작 실체가 가장 극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가장 화끈하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왔는지가 긴가민가하던 것이 아주 명료하게 정리정돈이 됐습니다. 똑같은 수법 2014년에 사용하던 방법을 2016년 총선에 사용했고 2016년 총선에 사용하는 방법을 2018년도 지방선거에 사용했고 그렇게 이어져 오다가 2022년 3구 대통령선거에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정리됐기 때문에 오늘 윤 대통령께서 경찰과 검찰의 명령을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에 포렌식에 들어가게 되면 조작값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역자이자 공범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윤 대통령이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이 발생한 겁니다.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당선됐는지 원희롱 씨가 왜 당선자인데 낙선하게 됐는지 윤희숙 씨가 당선자인데 왜 전현희 씨가 당선됐는지 1만 5천 표에 육박하는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경훈 후보가 어떻게 여름 살아남았는지 당일 투표에서 동작 의뢰 구민들이 61%를 몰아준 겁니다. 나경훈 후보한테 저는 지난 4년 동안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61% 당일 투표를 받는 후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동작을 해 깨어있는 시민들이 큰일 났다고 생각해 가지고 당일 투표에 몰려가서 몰표를 던지 준 것이 나경훈이 살아남은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바쁘신 분들은 조금 보고 나가시더라도 이 풀 공개를 보시게 되면 그야말로 4년 동안 제가 갖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이 모든 것을 전력 투구해서 퍼부한 내용을 오늘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받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대한민국 부정선거 석사하기 정도는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홍영표님 고맙습니다. 늘 이렇게 도와주시네요.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잘 모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개별 선거구 사례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게 짧게 짧게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을 그동안 어떻게 조작해왔나 본격적인 조작은 2014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제도가 2012년과 2015년 사이에 모두 다 완결됩니다. 당시 새누리당이 권력을 지고 있었고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는 황우여 당대표하고 김 누굽니까? 김모 부산의 그분입니다. 하늘님 고맙습니다. 사전투표 10년 동안 전부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사전투표 10년 동안 전부를 다 조작해왔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조작했는가 하니까 여러분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조선일보에서 난 찌튼색이 20대 사전투표율 그 밑에 해석이 21대 2020년 4.15 총선 사전투표율입니다. 사전투표율도 볼 수 있고 이 액수축이 시간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적 후보별 득표 수를 봐도 됩니다. 이 그래프를.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있습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이 빠져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소에 투표자들이 온 것을 국민들이 다 모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장난을 한 겁니다. 10년 이상 동안 장난질을 해온 겁니다. 계속 뭘 했는가 하니까 발표 사전투표율을 과대에서 부풀려 가지고 국민들에게 거짓을 여러분들 계속 발표한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액수축이 투표가 시작되고 투표가 종결되는 시간까지 Y측이 사전투표율과 누적 사전투표자 씁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만큼 하살빼만큼 부풀려 가지고 거기서 호떡장사가 떡반죽을 만들기 위해서 떡반죽을 확보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질러 온 겁니다. 그리고 항상 표를 공짜로 받는 측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한 곳에서도 어떤 선거에서도 국민의 힘이 표를 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선거관립위원회가 어마어마한 유착관계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이 없이는 선관위의 인적 쇄신이 없이는 선거가 정상화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유난히 사전투표소에 참관인들이 참여해 가지고 뭘 발견해놨습니까? 본인들이 개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우물정자를 가지고 쓴 카운팅한 투표장에 오신 분 사전투표소에 오신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그다음에 발표한 사전투표 수가 틀리다는 것을 보고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 20건 정도가 부정선거 방지대회에 여러분들 지금 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도태우 후보가 출마했던 대구 남구 대명 구동에서는 참관인이 여러분들이 개수한 것은 95명 그리고 전산단말기 모니터에 떠오른 그러니까 선거관립위원회가 조작을 한 조작을 한 발표사전투표자 수가 131명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례는 10건 20건 정도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가장 낮은 단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투표 사전투표자 수를 시간이 가면서 부풀려온 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이 있기 전에 제야 전문가와 제가 협업을 해서 여러분들 뭐를 발표했는가 하니까 이번 선거에서 얼마만큼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어줄 것인가 그것을 이 도표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4월 10일 총선에는 최소 346만 표 최대 461만 표 정도를 집어넣을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인 거 아니까 346만 표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2020년 4.15 총선 수준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2020년 4.15 총선에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사전투표장에 한 명 두 명 세 명이 올 때마다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여러분들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표를 올려주는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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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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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사전투표에 사람이 많이 오면 올수록 표를 한 장씩 계속 더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을 사박오일사이드의 지역선간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모처에서 미리 다 준비된 그 위조 사전투표지를 쑤셔넣은 겁니다. 그렇게 작업을 해온 겁니다. 이 346만 표는 2020년 4.15 총선에 위조투표지 추정치인 293만 표보다 많습니다. 왜 그러면 많으냐 사전투표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더 많이 조작하기 위해서 부풀린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은 2020년 4.15 총선보다 사전투표자 수가 210만 표 18표 퍼센트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만큼 표를 더 쑤셔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조금 노출이 많이 돼서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함께 좋아요를 한번 누르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461만 표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2022년 또 3.9 대통령 선거에서요 이재명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40만 표 정도의 공짜표를 받았습니다. 사전투표율 부풀려 가지고 240만 표의 위조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는 4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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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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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만일 3표당 진짜 3표당 한 표를 집어넣었으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통령으로 폼을 잡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이것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선거판을 까보니까 전국의 대부분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에는 대부분 4.15 총선 수준으로 사전투표를 세 사람 할 때마다 한 표씩 공짜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것이 지금 모두 다 밝혀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이런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 사전투표율을 계속 높여온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2020년 총선은 2016년 총선에 비해서 사전투표율 수가 230% 그러니까 1.3배 정도가 또 띈 겁니다. 그리고 2024년 총선은 274% 1.4배가 띈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해 가지고 그래서 사전투표를 그렇게 여러분들 하라고 독려하고 또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여기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율이 발표 사전투표율입니다. 이게 가짜인 겁니다. 이게 국민들을 속인 겁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들을 추정치를 구해보니까 15% 됩니다. 15% 대를 22% 대로 끌어올리고 3만 8천 표 정도로 확보해 가지고 진교훈 더블당 후보와 함께 다 밀어준 겁니다. 여러분 선거에서 구청장 선거에 3만 표를 집어넣으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박정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관위가 22.64%라고 발표하고 그리고 진짜를 추정해보니까 15%인 겁니다. 선거인 수기인으로 7.55%를 뻥튀기 하고 3만 7,771표에 관내 사전투표자서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 준 겁니다. 3만 8천 몇 표가 됩니다. 거소선상까지 합치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만 3만 7,771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진짜 투표지 두 장마다 사전투표소에 오시는 투표자 두 명마다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 선관위가 발표한 더블음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진짜 더하기 가짜인 겁니다. 진짜가 3분의 1 가짜가 3분의 1인 겁니다. 그걸 합쳐가지고 3분의 3을 발표한 겁니다. 선관위가 범죄를 저질러 온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강서구에는 20개 동이 있습니다. 20개 동에서 염창동 사례를 보게 되면 염창동에 2824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가짜표 2824표 진짜 사전투표 5647표 합쳐가지고 8471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이걸 10년 동안 해온 겁니다.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고 10월 12일 날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포렌식 수사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들어갔으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범인도 잡을 수 있었고 이번처럼 그렇게 참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2023년 주장했던 것과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에는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브와 메인 서브를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포렌식에 들어가게 되면 조작을 다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안 할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욕을 처먹는 겁니다. 앞으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 정리하게 되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전투표일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밀어준 겁니다. 그리고 실물위조투표지를 투입하고 그런 일들을 전산조작과 실물위조투표지 투입을 동시에 해온 겁니다. 하나도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했냐 그 전에도 그 짓을 한 겁니다. 2012년도에 제야 H님의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국외 부재다투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제외국민투표를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고 지금 그 범죄의 증거물들은 모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데이터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조작한 선거 데이터가 다 증거물로 올라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 가지고 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정당이 주도한 일당 지배체제가 수십 년 수백 년을 갈 수가 있는 그런 지금 딱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번에 아차에서만 여러분들 헌법개헌 저지선인 백석이 무너졌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느껴 가지고 당일투표에 나온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경훈 후보처럼 당일투표의 61% 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54% 받은 사람도 다 떨어졌습니다. 조작을 해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께서 좀 궁금하실 겁니다. 이렇게 2020년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서울의 49개 선거구에서는 표를 몇 표나 집어넣는 것을 뜻합니까 만표에서 만오천표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만표에서 만오천표. 만표에서 만오천표가 들어가게 되면 가짜표가 만표에서 만오천표 정도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안께 더해 주게 되면 국힘당 후보한테 살아남을 가능성 있는 후보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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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